야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거 출처가 어디야 도대체 그 몰라 내가 어디다 스샷 찍었는데 대피 그치 롤에서 나온 거 맞지 롤드컵 데프트에서 나온 거지 근데 막 축구에서도 요즘 꺾이지 않는 마음 엄청 많이 나오잖아 나편한테 저거 꺾이지 않는 마음 유행하는 유행어라고 그러더니 정말 어디서 나왔는데 아 어디서 나왔더라 그래서 요즘 그 저 단어 엄청 많이 쓸 거라고 롤에서 나왔던 거 맞지 보자 W로 도약한 뒤 1초 뒤 기절을 시키고 W로 도약한 뒤 Q 쓰고 E는 빠질 때 쓰라 그랬어 E 쓰면 소 빠지고 소빵 맞고 아니 저거는 안 되는가 보구만 Q는 뭐야 아 이거구나 Q가 아 여기 폴짝 폴 폴 아이씨 어응 어깨어깨 나 찍찍 싫어? 그건 뭐 선마가 Q섬마인가? MBTI 내가 스샷 찍어놓은 거 이따 보여줄게 선택 월시? Q섬마 선택 월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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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무사 궁은 알아 궁은 저 저기까지 내가 간다 이러고 가잖아 길고 가지 황태우 스필 자체는 어렵진 않네 흔치 않는 거라고 했었어 그게 그 영어를 못 외우고 그 영어와 지시 그 아르키는 이런 성향이다 선구자 야 좀 이따가 하자 나도 지금 너무 궁금해서 게임에 집중이 안 돼 사람 너무 궁금해서 게임에 집중이 안 돼 빨리 죽고 검색해 볼까 힐 힐 힐 힐 큐 큐 큐 야 이씨 큐를 길을 못 모았잖아 침묵 말자 침묵 저이씨 아이씨 못 주겠다 야 내가 어디 수샷을 찍어놨는데 문서에 있나 스샷에 있을텐데 스크린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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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린샷까지 갔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월식가라 그랬지 뭐 그새 누가 잘 컸어? 제리 제리가 전에 뭐였지? 마스터 티어가 와갖고 제리를 했는데 그 판은 우리가 지지 않았어? 스크린샷 궁 이렇게 쓰는 거 맞지? 어 힐 따라기 좋군 힐 이 봐 이 봐 그거 금지 돼 있어 그런 모션 우리 인장 띄우는 거랑 감정표현 띄우는 거랑 컨트롤 1234 기완모션이랑 평캔 평캔 뭐 이런 거 금지 돼 있어 그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가 있단 말이지? 왜 왜 와? 오와! 이쓰구 빠지라 그랬어! 우리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막 때려도 되는 거야? 오오와! 차! 아이야! 아이고 아파! 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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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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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짝! 내가 먼저 때리면 되지. 뭐야 얘 아직도 살아있어 렉사이가 뭐 아직도 살아있어 내 코앞에 있어 그때 내가 애니비하고 마스터티어가 제리를 했었나? 그 판 빼고 싹 이겼다니까 그날은? 도대체 왜 그런 거야? 야 창이 관통한다? 제흥팀 망? 왜 오! 왜! 잠깐만 내가 왜 5킬이에요? 왓더! 뭐지? 왜 5킬이 나아지? 난가? 난.. 아니지 나 아니지 나 아니지 관통하면서 날아간다고? 킥이니까 우리 근데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원래? 이상하다 왜 계속 싸우지? 우리가 사람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왜 계속 싸워? 너네 친구가 되라 어! 반가워요 잠깐만 나 MBTI 찾아봐야 돼 나 이거 수샷으로 찍어놨을 텐데 MBTI를 찾아보자 이건가? 아닌데? 아 궁금해 미쳐버리겠네 MBTI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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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찾겠어 하하하하 아! 궁금해 미쳐버리겠네 하하 뭐 가야되냐 씨씨기 아프다 뭐 가야되냐 헤르메스 가야되냐 하하 외양형이었는지 내양형이었는지 대양형이었을걸? 아휴 꿀? 꿀? 꿀에서 이미 끝났어 야 MBTI 누가 뭔지 얘기했어 찾아내 범인 찾아내 MBTI 누구냐 MBTI 누가 찾아 누가 얘기했어 누구야 어 누구야 누가 MBTI 얘기했어 분노 분노 얘를 때려야 돼? 얘를 때려야 돼? 때리면 되지 지네 재하 미슈오님도 어서오세요 커팅님도 어서오세요 와우하고 지금 놀라는 거 금지라는 건 줄 알고 사과드릴뻔했다 아니아니아니야 와우가 금지인 건 아니고 여행 갈 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 거야 즉흥적인 게 좋은 거야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서 MBTI 질문하는 거야? 그래서 결과 나오면 나 알려주는 거야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한테 하나씩 물어봐 그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즉석에서 MBTI를 찾아보도록 하자 하하 즉석 질문 좋다 하하하하하하 재하 킴 오빠 왔어 그래서 양고기 그거 먹고 언제까지 놀았어? 부러워라 감성적인가? 이 순간 감성적이에요? 아 웃겨 아 웃겨 이거랑 해물파절까지 먹고 집에 갔다고? 아 맛있었겠다 이상하다 MBTI가 어디 있을텐데 왜 없지? 수사수 찍어놨을텐데 어? 궁금해 미쳐버리겠네 내향 감성 계획? 하나가 뭐였죠? 계획? 글쎄다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니? MBTI를 해봤는데 처음에 나온 거랑 좀 나중에 다시 하니까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가 맞는 거야 하고 다시 했더니 후자가 또 한 번 와서 아 그럼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디갔어? 어디갔어? 귀찮아서? 아니 그냥 뭐 물어보는 거 몇 가지만 잘 대답하면 금방 나오던데 내가 이거 수샷을 안 찍어놨을 리가 없는데 왜 없는 거야 궁금해 미쳐버리겠네 진짜 다시 해봐야겠다 INFJ? 우리나라에서 적어요? 그거 INFJ가 뭐라고 써있어? 그런 걸 무슨 뭐뭐 하는 뭐뭐가 뭐 이렇게 써있잖아 어 선지자! 어 그래 그거! 어 선지자! 나 그거야! 어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야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메 야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메 여기만 지금 세명 모였는데? 뭐야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메 그거 얘는 바위웰을 안 죽어? 아 탈진이라니 진이 나이가 탈진을 썼어 그러니까 INFJ가 왜 이렇게 많아 오늘은 많이 춥네요 흔진님 오늘 추워갖고 애들 저기 뭐야 잠바 뜻이게 입혀갖고 보내긴 했는데 제일 따뜻한 잠바로 그래도 내복은 안 입어 외양내양 감강집과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이렇게 나뉘는데 아무튼 무슨 선지자 없는 탈진을? 어? 진이 없어? 그럼 누가 나한테 탈진을 해? 말자아였니? 나 말자아 주변에 있는 거 못 봤는데 말자아가 있었어 옆에? 그니까 말자아네? 말자아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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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어디 갔어? 받아라 내 창 너는 기절할 것이고 곧 죽을 것이다 아 말자아가 날 물었어? 아 말자아가 날 물었어? 이상하다 말자아였니? 나랑 싸우던 게? 아 내가 물었다고? 말자아가 있었니? 붙으면 굳이 차징 안 해도 돼? 아니 아까 뭐 차징해야 관통이라며 이거 차징 안 하면 관통이 아닌 거 아니야? 그냥 해도 관통이야? 아무튼 관통인 거야? 아무튼 관통이니? 아무튼 관통인 거야? 그냥 쓰면 관통이 아니고 차징하면 관통인 줄 알고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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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어 죽음의 무도로 가면 돼? 요거 뭐 추천하는 거 갈게 계속 선지자? 그거 쓰라라 아닌가? 그니까 선지자래 나 내가 짧게 관통이냐 길걱한테가 차이인가요? 그런가? 그랬나? 차징하면은 더미지가 더 많이 들어갈까 봐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차징 안 하면? 앞범위로 딜 들어가고? 아 그래? ministry 쏠 위Ms 롱 FE 유 롱 롱 좋아가지고 님들이 썼느라고 항상 나한테까지 안 왔나보구만 좋아가지고 설레니 이 사람들이 좋은 건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좀 나한테도 넘겨주지 이 이모티콘은 처음 보내요 어? 그런 이모티콘? 뭐 이모.. 이모지콘이라고 해갖고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얍 뭐야 못 썼니? 어디갔어? 럼블만 깡총? 야 나 왜 체력이 이렇게 없어 누구한테 이렇게 많은 거야? 쿨 돌려받는 게 중요하다고? 무리 무리? 뭐가 무리야? 뭐 우리가 안 좋게 들어갔나? 그거 뭐 쟤가 만든 이모티콘은 아니고 이모지콘이라고 뭐 이렇게 그.. 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종류가 빨대 꽂혔어? 아 말자한테 꽂혔어? 말자한테 찍혔구만 제이모티콘에는 그게 없을텐데 어 저런거 아 저거 시참 시참해져 사람 얼굴인거 적어봤구나 이모티콘이라고 여기 많더라구요 제일 비슷해 보이는 걸로 한거에요 제일 어울려 보이는 걸로 가족 아마 가족 이모티콘일겁니다 그게 안녕 아이야 못잡니? 그래도 내가 좀 시간 좀 끌어갖고 잡았다고 해줘 안녕 죽는건 나였네 안녕 정투도 화가 있었어? 엄정언니가 거기있었어? 두번 다시 나를 찾지마 너 하나로만 된거야 야 우리 노래 bureauc 봤을 때 이거 부르지 않았냐?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deserve 빠바바바 빠바바 빠바바바바 그치그치 불렀지 x4 불렀지 불렀지 윈도우키랑 점 누르면 쓰실 수가 있대 근데 난 그거 안되더라 그래갖고 맨날 검색해서 복사해서 붙여서 저거 일일이 수동으로 한 거야 진짜 힘들었어 잠깐 명령어 안되는거야 나는 아무리 눌러도 선택을 해도 안 되고 마우스가 딱딱 클릭하면 입력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어디 갔어 야 여기 있던 렉사이 찾습니다 렉사이 찾습니다 못 맞췄다고 합니다 방금 큐 못 맞춘 거지 야 쿨이 짧아지는구나 쿨을 맞추면 야 잠깐만 진이 자꾸 나 때리는데 야 진 내가 기분이 나빠서 진 기절시키고 갈라 그랬는데 어 그 모험 사이트 가가지고 하나씩 긁어보고 긁어가지고 내가 저기다 지우는 거야 렉사이 피가 계속 차 시감이 없어 내가 황금 칼 가줄게 기다려봐 800원이 있어 800원이 없네 좀 이따 받게 돈이 없어서 야 황금 칼 사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 판테온 안 어렵네 할만하면 쉽네 해놓고 이거 다 지게 생겼네 다들 지금 기다리고 있어 골드 왜 안 되지 아 이게 7초 짧게 쓰면 7초 응가 수수료가 출금 됐어 그치 뭐 이것저것 써놨어요 느낌표 명령을 해봐요 어 짧게 쓰면 3초 그러네 어 그렇구만 안녕 런블블를 내가 너무 가까이 갔냐 진이다 진 이거 막니? 하나밖에 못 막네 아 렐 죽는다 아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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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총 괜찮네 우리가 두 원딜이 둘이나 있구만 렐 개노잼이야 전에도 한 번 그러지 않았나 다른 분인가 누가 렐 되게 재미없다고 개똥챔이라고 막 그랬는데 다른 사람인가 렐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가 없어졌어 왜 그런 거야 그 코앞으로 궁쓰는 자고 놀랐어 아 궁쓸려고 했어 궁쓸려고 했는데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케이틀린이 생각난 거야 케이틀린이 예전에 내가 급할 때 궁을 코앞에서 막 쓰고